한국 천문연구원은 오는 4월 4일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계기월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보했습니다. 이번 월식은 4일 오후 6시에 시작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달이 뜨는 시각인 6시 48분 이후 나타나는 부분월식부터 관측할 수 있습니다. 이후에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계기월식은 오후 8시 45분에 시작돼 9시 6분까지 이어집니다. 우리나라에서 계기월식이 관측된 것은 지난 2014년 10월이었으며 앞으로 2018년 1월에 계기월식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.